안녕하세요. 경제읽어주는남자 김광석입니다. OECD가 경고를 했습니다. 깨지기 쉬운 회복이다. 도대체 무슨 말인가?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망망대에 작은 배 위에 놓여져 있는 모습이지 않나 우리는 어느 지점에 와있고 이 세상은 어디로 가는가 하는 그런 궁금증이 많이 드는 그런 국면입니다. 잔잔한 바다였는데 만약에 이 잔잔한 바다가 바다가 아닌 파도로 이렇게 바뀐다면 우리는 좀 어떤 감정일까요?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까요? 실제 OECD에서 보고서를 발간했는데 이번 그 보고서가 게재된 홈페이지에 마치 제 유튜브를 보시면 이 영상 앞에 이렇게 썸네일로 걸어놓듯이 이 보고서를 올릴 때 홈페이지에 게재됐던 그 사진입니다. Recovery. 나름 회복은 회복되는 것 같은데 회복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회복이 언제라도 깨질 수 있는 프레질한, 깨지기 쉬운 회복이다. 지금 회복이 굉장히 미진하고 그 회복세가 언제든지 깨질 수 있다. 라는 그 경고의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데 정말 구체적으로 어떤 경고인지 지금부터는 어쩌면 저의 생각과 의견을 말씀드리기보다는 오늘 이 강의만큼은 그냥 OECD가 어떻게 경제를 진단하고 있고 어떻게 경제를 전망하는지 하는 관점에서 드라이하게 이 보고서의 내용을 전달해드리는 방식으로 이야기를 전개해드릴까 합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그 보고서가 이런 모습이고요. 지금부터 이 보고서를 한 장 한 장 넘겨서 요약적인 이야기만 여러분께 간결하게 전달해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OECD는 세계 경제가 회복되기 시작한 신호가 있긴 있다. 그러나 그 회복세가 매우 더디긴 하다라고 현재 23년 상반기 경제를 진단했습니다. 여러 가지 지표들로 세계 경제를 진단할 텐데 세계 주요국들의 매니팩터링, 제조업 지수죠. 그리고 서비스, 제조업과 서비스의 업황을 확인하는데 이 PMI 지수는 50을 기준으로 하니까 50을 상회하면 그래도 괜찮다. 50을 밑돌면 불황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는데 계속 50을 밑돌다가 23년 2, 3월쯤 되면서 그래도 완만하게 회복 징후를 보이는 거 아니냐. 이게 물론 깨질 수 있어요. 다시 제자리로 돌아갈 수 있어요. 그러나 어쨌든 50 밑을 계속 밑돌다가 웃돌기 시작했다. 그래서 산업 경제적인 측면에서 생각보다 빨리 제자리로 세계 경제가 돌아오는 게 아닌가 하는 희망찬 그런 뉴스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비자의 신뢰지수죠. 여러분들의 소비활동 정도를 보여주는 이런 지표인데 그 지표마저도 G20이나 OECD 할 것 없이 다 100 밑 기준선을 하회하고 있습니다. 하회하지만 어쨌든 22년 연중에 저점을 찍고 그래도 올라오고 있는 모습은 아닌가 올라오지만 기준선 100을 밑돌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안 좋다인 것이지 이게 굉장히 좋아졌다 이렇게 해석하기는 어려워요. 그러나 극저점에서 덜 더 밑으로 떨어지지는 않는 모습 이 정도면 그래도 좀 회복의 신호가 조금씩 나타나는 거 아니냐 하는 기대감을 내비칠 수 있는 그런 지표들을 가지고 세계 경제가 그래도 더딘 회복 신호 회복이라기보다는 회복의 신호가 등장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22년 23전에 등장했던 가장 중요한 세계 경제의 숙제가 인플레이션이었기 때문에 인플레이션 압력이 과연 사라지고 있나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죠. 보시는 것처럼 에너지 가격도 22년에 정점을 찍고 굉장히 빠른 속도로 제자리로 돌아가는 모습 석유, 석탄, 가스 할 것 없이 그래도 빠른 속도로 제자리로 돌아가 주는 모습 인플레이션 압력이 좀 사라지고 있구나. 그리고 그 밖에 나머지 물가에 해당되는 식료품 그리고 시리어, 비료 이런 여러 가지 가격들도 어쨌든 22년에 정점을 찍었고 23년으로 오면서 하향 안정화되고 있구나. 추가적인 인플레이션 압력이 사라지고 있구나.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세계 경제를 관찰하는 중요한 잣대가 될 겁니다. 인플레이션이라는 숙제가 조금 있으면 다 해결되는 게 아닌가 하는 기대를 가져볼 수 있어요. 그런 면에서 세계 경제 회복을 나름 진단해 볼 수 있겠다. 그런데 23년 지금 경제의 모습을 이름하여 디스인플레이션의 시대 제가 이미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디스인플레이션이라는 그 개념 자체가 인플레이션의 정점을 찍었고 상당 기간 하향 안정화되고 있는데 아직 목표하는 물가까진 안 왔다. 이게 디스인플레이션 아니겠습니까? 물가 상승률이 미국이든 유로존이든 일본이든 할 것 없이 나름 정점 찍고 전반적으로 안정화되는 흐름인데 여전히 프레질, 깨질 수 있는 이 인플레이션 잡을 수 있다는 그 기대에 그 기대가 깨질 수 있는 또 다른 변수가 있죠. 바로 근원 물가인 거예요. 물가 상승률 실적치로 보면 정점 찍고 떨어지는 것 같지만 근원 물가는 안 잡혔다는 거예요. 유로존 물가가 지금은 더 중요하죠. 실적치는 어쨌든 정점 찍고 떨어져 주는 것 같지만 근원 물가로 보면 전혀 안 잡혔다. 계속 근원 물가는 올라가고 있다. 이 근원 물가 중에서도 더 중요한 게 바로 서비스 물가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서비스 물가와 재화 물가를 구분해서 생각을 해본다면 사실 물가가 급등하게 된 그 배경도 재화 물가인 거고요. 이 값이 많이 떨어져 준 것도 재화 물가인 거예요. 유로존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이 서비스 물가는 잡히지 않고 계속 올라가고만 있다. 라는 것이 팩트인 거죠. 그러면 이 재화 물가는 원재재 가격이 앞에 하향 암정화되면서 물가 상승 압력이 잦아들면서 자연스럽게 이런 재화 물가는 잡힐 수 있지만 이런 높아진 재화 물가가 우리 임금에 반영이 돼요. 인건비가 올라가면 또 서비스 가격이 올라가요. 특히 이 서비스 산업의 경우에는 인건비가 대부분인데 인건비가 떨어질 일이 있습니까? 떨어지지 않죠. 그러니까 계속 올라가는 겁니다. 올라가는 것들이 반영된 지금의 물가 흐름을 생각해 본다면 이 디스인플레이션 시대에 굉장한 고민이 되죠. 물가 확실히 잡힌 것도 아니고 그리고 재화 물가만 떨어졌을 뿐 인건비를 비롯한 서비스 물가는 아직 안 떨어졌는데 그러면 이제 금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 하는 의문점들이 굉장히 많이 도는 지금인 거예요. 더군다나 금융 불확실상마저 같이 점증되고 있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금융환정이 우선인가? 경기환정이 우선인가? 아니면 정말 이런 금융 불안정이 커지고 있는데 그냥 물가환정만을 위해서 달려갈 수 있을까? 굉장히 고민스러운 통화정책의 시대 그 디스인플레이션 시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세계경제가 말이죠. 2022년부터 본격적으로 금리를 급격히 인상하는 긴축의 시대에 진입을 했죠. 세계 선진국뿐만 아니라 신흥계도국들도 하나같이 긴축적 통화정책으로 맞댕을 합니다. 브라질 금리 인상하는 거 보십시오. 정말 선진국 미국 금리 인상하는 건 비교도 안 될 만큼 인상하지 않습니까? 사실 기존까지만 해도 뭐 이렇게 강하게 금리 인상할 필요 있었나 하면서 점선으로 예측을 했었는데 이 고물가가 등장한 이래로 극단적인 긴축적 통화정책을 도입한 거죠. 그 전까지만 해도 신흥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점선처럼 기준금리를 차츰차츰 베이스비스텝 룰을 지켜가면서 천천히 완만한 속도로 금리를 인상할 것으로 생각했는데 정말 이례적인 물가가 등장해서 그 이례적인 물가를 잡기 위해서 강한 긴축적 통화정책을 단행했었던 것이죠. 그게 세계경제의 역습이 되는 거예요. 고물가, 고금리의 역습을 받는 해가 바로 23년이라는 거죠. 2020년, 21년은 완화의 시대 금리 인하의 시대 그리고 22년은 금리 인상의 시대 긴축의 시대인 거예요. 고물가, 고금리에 따른 뭔가 폭풍이 일었습니까? 22년에? 지표들은 폭풍이 일었죠. 주가도 하락하죠. 강달러가 나오죠. 지표들은 그런 변화들이 있었죠. 그러나 실제 실물경제상의 징후가 있었습니까? 22년에 뭔가 은행이 도산하는 일이 있었나요? 많은 기업들이 파산하고 이런 일들이 실제 있었나요? 그런 거 없었잖아요. 근데 그런 징후가 고금리의 역습으로 23년에 나타나는 모습이다 라고 해석해 볼 수 있겠죠. 보시는 것처럼 전쟁 전까지만 해도 21년까지만 해도 세계경제가 이렇게 견조할 줄 알았는데 그걸 훨씬 밑도는 경제 G20 선진국도 마찬가지 G20 이멀징 신흥계도국도 마찬가지 종전까지만 해도 전쟁 이전까지만 해도 이렇게 급격한 경기침체를 맞이할 줄은 몰랐는데 전쟁 이후에 등장한 인플레이션 그 물가를 잡기 위해서 고금리를 도입했고 그것으로 인해서 경기침체를 벗어나갈 수 없는 국면 여기에 금융부실 문제까지 가미를 하고 있는 모습이죠. 또 다른 프레질 깨질 것 같은 또 깨지기 쉬운 그런 어떤 경기 회복세 임을 또 보여주는 것이 바로 중국의 리오프닝입니다. 저는 중국의 리오프닝을 이미 따로 다뤄 드렸지만 중국의 리오프닝으로 기대되는 것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러나 걱정되는 건 뭡니까? 세계 최대 원자재 수요국으로서 알루미늄 세계 수요의 60%를 중국이 차지하고 있고 그 밖에 구리, 니켈, 석탄 할 것 없이 정말 많은 철, 비철, 금속, 에너지 원자재를 중국에서 정말 절대적인 세계 비중 수요의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이 공장이 재가동되고 또 소비활동 여러가지 경제활동이 재개되면서 다시 중국으로부터 이런 원자재 수요가 급격히 일어나면 나름 물가 상승 압력이 완화됐었는데 다시 작용할 수 있겠다라는 걱정 우려가 드는 시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기준금리 과연 인하할까? 특히 많은 분들이 그런 질문하세요. 이런 극변기에 금융 불안 마저도 감도는 지금에 금리 인하할 수 있을까? 물론 OECD나 혹은 IMF 마찬가지 연준과 같은 국제기구나 국제금융의 어떤 역할을 하는 공공적 성격을 띈 기관의 경우에는 23년 연내 기준금리 인하 없다. 왜냐하면 23년 연내에 계속 이 고물가라는 숙제가 해소되지 않고 이 고물가가 나름 잡히는 국면이기도 하지만 그것을 방해하는 그것을 깨지게 만드는 요소들이 여전히 상존하기 때문에 기준금리 인하라는 의사결정은 굉장히 어려운 거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선진국이든 신흥개도국이든 23년까지는 기준금리 인상을 향하다가 그리고 동결로 가는 모습이고 24년 이후에야 금리 인하로 갈 수 있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계속 증권사에서는 또 여러 아이비뱅크들은 뭐라고 합니까? 금리 인하 필요하다. 그리고 곧 물가 다 잡힌다. 물가 이미 잡혔다. 곧 잡힌다. 금리 인상 더 이상 없다. 그리고 조만간 금리 인하 있다. 라는 식으로 시장에 여러 그래야 한다. 그럴 것 같다라는 정보를 유포함으로써 시장에 많은 투자자들이 계속 현혹되게 만드는 거죠. 아 이 사람 말이 맞나 보다. 어 물가 다 잡혔나 보다. 물가 아직 안 잡혔다고요. 물가 아직도 잡히려면 멀었다고요. 그리고 금리 인상 여전히 많이 남아있다고요. 금리 인하는 사실 없다라고 판단하고 있는데 금융사이드에서 주로 투자 의사결정자들의 투자를 유인하기 위한 또 그런 말에 여러분들은 현혹돼가지고 그렇게 움직이는 모습도 사실 전개되고 있죠. 제가 이거를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시장의 오해와 파월의 와회. 시장은 혼자 오해하고 파월은 그거 계속 경고하면서 그 헛된 기대였어 하고 와회시키는 모습이라고 제가 비유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이 OECD 경제전망 보고서의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현재 경제가 정말 확실히 회복기조에 있다. 현재 경제가 정말 확실히 물가 잡혔다라고 판단이 서십니까? 아니면 언제든 그 조그만 회복의 신호가 깨질 수도 있다. 언제든 그 물가 상승 압력이 많이 완화됐지만 다시 재작동할 수 있다라고 의심이 되십니까? 여러분 스스로 한번 답변해 보시고 결국 기준금리는 아이비뱅크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연준이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한국은행 금통위에서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들의 현혹되지 않고 여러분이 마치 그 중앙은행의 통화정책을 결정하는 하나의 위원이 되어서 한번 나도 금리를 결정해보겠다라는 마음으로 이런 정보를 읽어나가신다면 정말 내가 듣고자 하는 소식이 아닐지라도 그런 표현이 아닐지라도 여러분이 현혹되지 않고 스스로 판단해서 경제에 걸맞는 또 올바른 판단, 의사결정 하실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세계의 경제를 조망해보는 이런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적절한 투자 스탠스 지금 현재의 경제가 어떤 흐름하에 있나 또 그 중에 나는 어디까지 와있나 이런 것들을 좀 정리해보는 시간이 되셨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경제일거준담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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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